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.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역의 은행 부실 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.